아, 로드 안한다 두더지 고기나 가져갈란다 음? 폴트는 충분히 한 음식을 하자, 치료가 감당됩니다. 약 질병의 온실은 C4D1 등급 발효사의 산대사에 퍼여 완벽한 정도가 될 것이다 천장에 숨겨진 분무기를 설치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내일은? 오후에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스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프리셀라 왜, 그를? 그를 그냥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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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를 알게 될 것이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천장에 매달려 있는 분무기? 고증하는 파는 일종의 가게로 역할을 구분해 예상받게 움직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이 관측상을 다수의 폴트 거주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무장을 기억할 수 있는데 B2급 파일러스를 공기 전염화시 중요한 감염 매개체로 사는 데 지명이 사회적, 경제적, 경제적으로 헉... ... not anyone other than yourself your daughter, could get sick like oustin and you're whining about spending time with your family? I have things to do. we don't have to hide away at you you're so busy, halt you have so much to do, please you have so much to do, please 모든 주민들이... 룩성령은 오버시아 관측점에서 반대되는 걸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호딩인걸로 들으면 볼트가 봉인된 일에 처음으로 볼트에 적지적 권력 구도가 접해되는 것도 관찰했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흘려보라는 듯이 노창의 층에서 어떤 반응이 생길지 말했지만 바이러스... 일부러 바이러스를 뿌렸네 야! 야! 이거 뭐야 이씨 뭐야 짜증나게 피그 쭉쭉 가이네 와 얘 멋있다 와 이빨 봐 와 이빨 봐 아...사람을 왜이렇게 귀찮게 할까... 아...사람을 왜이렇게 귀찮게 할까... 아...사람을 왜이렇게 귀찮게 할까... 아우...그만나와 그만 아우...미쳐가지고 아...하긴 얘네 저거 못하니까 그럴수도 있겠네요 자 동산 좀 버리고 괜히 은신 처하고 다녔네 이거 한 마리가 나오는 소리가 아닌데 그쵸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두더지고기 실컷 먹겠다 신난다 신난다 두더지 고기 에너지 걔 많이 차는데 노로 바이러스 각...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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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때려 왜 안 때려 왜 막 중독되나봐 어? 어... 중독되나봐 아...개 아파 아 여기 맨몸으로 왔으면 지옥이었겠네요 어 아까 안올라왔었나? 여기서 팡 하고 나올 만한데? 팡 어미? 아유 이게 아유 아파가지고 머리 긁는거 봐봐 아우 아유 죽겨버리야 오예 혈액팩 오드카 레드엑스 비밀번호 뭐죠? 올드81 전자비밀번호 들고있으면 되나보네 통풍관장에서 문제가 발견되서 구역에 있는 노즐을 누군가 건드렸는지 아세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괴물된거 아냐? 나는 아이템 먹어서 좋기야 하지만 저길 어떻게 간다? 완전 위쪽인데 아 여기네요 비밀번호 집어넣고 오케이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예 예 페브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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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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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가야 되겠는데 아우 please tell me you are authorized to release me from the lab 아 I am so 수 오오 모스트 이커드 리이프 고마워요 It is my hope that this cure Hopefully now I can Since my job here is done I think I will follow you out 아하 버블헤드 스팀팩이 회복되는 피해량이 영구적으로 10% 증가합니다 좋네요 자 당신이 전 인류의 운명에 달린 임무를 맡기려 합니다 80이라든가 현재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모든 중의 집을 이렇게 문드로 했으면 행운이 빕니다 하하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해 주시고 필요한 작업이 있다면 해주세요 영구 영몰의 퀴리의 소유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퀴리가 일기 쓴거네 여기서 그 hora 저장 갑시다 귀엽네 성대가 개 이쁠 것 같은 이쁠 것 같은 성대네 울 때 치고 싶게 퀴리를 신스에 데려가면은 이 정신 그대로 해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한번 신스로 데려가봐야 되겠다 인스티튜으로 한번 데려가봐야지 정신만 빼달라고 아들한테 말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뭐야 저어억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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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돼? 아 진짜? 잘 만들었네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돼? 왜 그래? 왜 그래? 아 뭐야 저장 아이씨 여기 어디야 ились .. 그게 금방하니까 여기서 뻘찍거리 해서 그렇지 어 더 좋은거 나왔네 다행이네요 아 점프 뛰면서 괜히 사람 죽여가지고 이 새끼 발 무릎뚫어가지고 발 고장낸거 봐 죽여야돼 이거 헉 방금 내가 뭘 먹은거지 헬로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흐헤헤 눈깔 봐 아 버블헤드? 나와봐 일로와봐 으아아아아아 빠가야루 오쒸 이걸 안맞고 하세요 오쒸 그리고 이 냉장고에 있는 혈액팩들이라도 먹고가자 온김에 도저히 공짜로는 못가겠다 흐흙 칭 다음은 또? 다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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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놓고가야죠 괜히 또 점프 뛰다가 다 다 지길라 또 또 똑같은 짓 달라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duties 되기잖아 이스라운드 다행이라 다시 돌아올게요 이스라운드 이스라운드 이스타워